안녕하세요. 문학평면하는 조 대안입니다. 안녕. 그거 어떻게 지냈어요? 뭐, 저야. 똑같이 방에 들어갑혀서 글 쓰고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. 혹시 뭐 있으면 팬픽 안 쓰세요? 팬픽이요. 그건 떠난 지가... 접은 지가 꽤 오래되어가지고요. 보기는 봅니다만. 그건 뭐 덕질이라고 생각하세요? 덕질은 뭐 전혀 그냥 가볍게 그냥 일반인으로서 즐깁니다. 그냥 머글의 한 명으로서. 그러면 쉴 때는 뭐 하세요? 쉴 때요? 책 읽고, 영화 보고, 웹소설 같은 거 보고 그렇습니다. 그러면 웹소설 많이 아세요? 웹소설이요? 아니요. 그냥 유명한 것들만. 저는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유명한 것들만 합니다. 그러면 전독씨 읽어보세요? 전독씨요? 아이고 뭐 싱숭 작가님, 전독씨. 그거야 뭐 워낙 유명한 거라서요. 워낙 유명한 거라서. 아도니스요? 아도니스요? 아 이거 되게 명작인데. 하하하하하하하하 그것도 유명한 거니까 워낙 유명한 거라서 예. 1번은 봤습니다. 닥터쥬테스도? 아 닥터쥬테스도 당연히 예. 1번은 봤습니다. 예. 워낙 유명한 것들만 말씀하시니까 예. 제발 좀 남겨야지. 아 그것도 예. 상경 작가님 거. 그것도 1번은 봤습니다. 하하하하 이거 다 지금 유명한 것들이라서 근데 뭐 제가 따로 덕질을 하는 건 아니고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짠. 지금 들고 계신 거 뭐예요? 이거요? 이거는 이제. 비디님께서 들고 계시라고 시켜서 듣기. 이거는 그 저희가 다룰 여러 가지 주제들입니다. 혹시 무슨 소식 때문에 계실 수 있으세요? 편하게 얘기해도 되나요? 시는 저번에 또 한 번 담아주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너무 팬이라서. 겨울서전 님 이렇게 모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. 만화? 만화는 또 유튜브계에 또 유명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? 신가한 게 주홍 작가님. 막 던져도 되나요 그냥? 섭외 안 해주실 것 같은데 하나. 에스에프는 뭐 크리스토퍼노라. 에스에프는 뭐 크리스토퍼노라.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아으아. 앞이기를 하나도 알겠어요. וש의 ном one twelve Hilfkoj Arm Radi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